다음 중 사면의 안정 해석법이 아닌 거래. 안정 해석법 마찰원법 비쇼 펠레니우스 우리가 맨날 구하는 테르자기 그치? 뜬금없어. 뜬금포가 날라왔어. 이쁜 자기 테르자기잖아. 마찰원법이라고는 한 것과 비쇼법과 펠레니우스법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묻게 되지. 왜? 마찰원법에 대한 것은 얘는 질량법이 될 것이고 비쇼비와 펠레니우스는 어떻게 잘라버려. 막 잘라서 이렇게 분할법. 그치? 이게 바로 사면의 안정 해석법이었어. 테르자기는 뜬금없잖아. 그치? 우리 이런 부분에선 마찰원법 비쇼 잘 모르겠어. 펠레니우스 잘 모르겠어. 제일 잘 알아. 테르자기. 이렇게 해서 마친 학생들도 좋은 거고. 테르자기 형태는 안정 해석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고. 보링. 보링에 대해서 틀린 거. 보링에는 회전식이 있고 충격식이 있어. 탕탕탕탕 때리면서 하는 게 있어. 그럼 충격식은 굴지 속도가 빠르겠죠. 또 비용도 싸고. 대신 교란대. 교란대. 탕탕탕탕 때리니까 흙이 어떻게 돼? 흔들릴 거 아니야. 암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쵸? 그 상태 그대로 떠오른 게 아니지. 불교란 시도를 채취하는 게 좋은데요. 그럼 불교란 시도를 채취하려면 회전. 그쵸? 형태로 우리가 해야 된다. 회전식은 시간과 공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코어도 얻을 수 없다. 갑자기 웃으면 뭐해? 있다. 야.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였는데. 코어를 확실히 얻을 수 없으면 왜 해? 왜 해? 안 하지. 그치? 왜 말도 안 되죠 이건. 바로 그냥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m 4m 크기인 정상각형 기초를 내부마찰각 20도고. 점착력 C가 30kmN이고. 흙의 단위 중량 감마가 19. 안전율 FS가 3. 안전율 나왔어. 여기서 딱 한 좀 머리가 복잡해져.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으로 기초의 허용 하중.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제가 패턴이라고 했잖아. 테르자기 공식 딱 나오면 무조건 패턴은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중에 극한 지지력 구하라. 아 양호야. 양호하다고 했잖아.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우리 수험생 중에서는. 그래 근데 허용 지지력 구하래. 아 새끼. 나를 또 조금 시험에 들게 하네. 그 정도만 받아들이라 그랬어. 근데 하중 나오면 신발끈 욕하라고 그랬어. 그치? 몇 번 하나를 구해가지고 몇 번을 꼰 거야. 두 번을 꼬아서 풀어내라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테르자기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하중이에요. 극한 지지력 구했죠. 허용 지지력 구하죠. 허용 하중 구하지. 허용 하중까지 구하라고 하는 건 나쁜 출제자라고 했잖아. 출제자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다 부르는데. 그쵸? 나쁜 사람이야. 시간 쬐끔 주고서 왜 저 끝까지 다 구하라고 그래. 그쵸? 근데 입장 바꿔보자면 말이야. 입장 바꿔봐. 여러분들이 토목에서 다 땄어. 내가 토목에서 조금 알아. 어깨에 뽕이 살짝 들어가. 나 정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꼬고 싶어.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알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 패턴이라고 했잖아. 패턴. 패턴은 무조건 틀리면 안 되어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매번 나온다니까. 매번. 매번 나오는 거야. 테르자기로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에 의한 형태로 풀어주세요. 알파CNC 베타 감마1NR 감마2DF NQ 이 공식으로 인해서 풀어내는 문제는 무조건 패턴입니다. 표현했잖아. 그쵸? 거기다가 겨우 풀어내면 알파, 베타, 모모 형태로 바꿔주고 감마1, 감마2B면 아래냐? 지지력, 기초면 아래냐? 기초면 위냐? 그럼 DF가 기초면 위잖아. 말로 하려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지. 봐. 이 기초면 B란 말이야. B. 얘도 B. 할 말이 많잖아. 왜? 테르자기는 중요하니까. 이쁜 자기는 정말 시험에 안 나오면 그 시험 문제는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면 기초가 이렇게 나와서 좋으면 이 기초가 어디까지 가? 몰라. 몰라. L은 어디까지 가? 모른다니까. 몰라. 기초편 바닥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B하고 L로 구분하는데 이 B값과 L값의 약속은 무조건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어떤 걸 갖다 써도 되지. 그런데 L이 만약에 12야. 10이고 B는 10이야. 그럼 무조건 B는 작은 걸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L이 8이야. B는 10이야. 그러면 B하고 L로 내가 잡았지만 잘못 잡은 거지. 잘못 잡으면 괜찮아. 바꿔만 주면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 아 L이 8이 아니고 B가 8이야. L은 10이야. 무조건 B가 작은 값을 갖다 쓰라고. 왜? 수리 얘기했었잖아. 수리 시간에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때 배가 길잖아. 배가 길. 배가 위에서 봐봐. 타이타닉 봤어? 토목기사만 공부하지 말고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봐. 배. 내가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게 배야. 배. 여기 프로펠러 있어. 프로펠러. 배가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럼 배는 좁고 길지. 배 타봐라. 배는 사각형이 아니야. 정사각형이 아니라 길어. 그러면 생각해봐. 양옆으로 침몰되기 쉽니? 위아래로 침몰되기 쉽니? 그러면서 설명해줬잖아. 기초도 똑같은 거라고. 좁은 이게 기초야. 기초가 좁아. 여긴 길어. 그러면 긴 쪽으로 좌골 생기기 쉽니? 좁은 쪽으로. 그렇잖아. 이해 되지? 그래서 B는 무조건 작은 값을 갖다 써라.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고. 알파베타에 대한 것은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형태였어.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 4m 4m에다가 정사각형이라고까지 줬어. 제가 필기시험하면서 제가 이걸 살짝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3에다가 0.4잖아. 1.3, 0.4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형태고. 그럼 그때 물어보는 형태가 다야. 알파베타 물어보는 거 다하고. B값과 L값을 왜 얘기했냐. B값과 L값에 따라서 얘가 형태가 길어지는 형태 공식 강사에 대한 부분을 하나 물어보는 게 다라고. 그게 앞전에서 이루어지는 워밍업에 걸리는 시험 문제야. 그러고 나서 이제 테르자기로 들어가. 테르자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극한지지력을 구했지. 얘가 극한지지력이잖아. 그럼 극한지지력 QU를 구하면 그 허용지지력 QA는 어떻게 돼? FS로 나눠주고 QU로 해주세요. 얘가 그러면 얼마 나왔어? 그럼 FS는 안줬어도 3. 줬으면 봐야지. 3. 3. 3 대입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허용지지력이야. 그럼 허용지지력이라는 건 허용하중을 구하고 싶은 거야. QA를. 그럼 허용지지력에다가 허용지지력에다가 얘가 지금 단위면접단 지지력이니까 그렇지. 면조. 해줘야지. 그러면 뭐가 나와? 허용하중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한 형태였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테르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QU 구하라고 하는 게 다야. QU 구하세요. 그럼 QU 구했어. 그럼 QU 구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까지가 여기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의 여기에 달려. 그런데 한 20% 정도가 허용지지력까지 구하세요. 그래. 어차피 안전절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런데 한 10% 정도는 나쁜 출제자가 있어요. 그 나쁜 출제자는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하잖아. 그런 것만 주의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야.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86번 문제예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문제가 제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죠. 라는 전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풀어보시면 2번 5,239K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생각하면 1,2KN 3,2KN